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뜨거운 열정의 무대,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월 11일 일요일 낮 12시, 경기도 화성시 화성스카이 방송센터에서 안영일, 하나영, 박세희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우승근, 황진영, 강진, 유정아, 우연희, 박유보, 서지호, 김은경, 이부영, 김지영, 행숙이, 김재영, 소우명, 황신혜, 하동진, 케빈, 최영철, 이지혜, 이면정, 정용일, 진국이, 소원희, 전철, 이미소, 전승희, 조환, 민지, 조금숙, 김마마, 아라, 백음성, 다빈, 민화야수, 수지, 세컨드, 유한나, 이철식, 수잉박, 김진희, 차성현, 대경진, 전지연, 정재희, 김민호, 권혜리, 백진주, 김소은, 강천, 서동진, 금지원, 박보근, 영자, 문옥화, 김민주, 양태영, 신정우, 신승일, 홍해선, 김세봉, 이금순, 김난희, 정길, 난연, 남궁순호, 김가연, 최소연, 김종인, 강현우, 은서랑, 윤서현, 신정수, 손은영, 고영달, 소민규, 배수봉의 무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